한국사상사 과제 어? 이거 틀렸는데? 응? 이역이 아니라 이역말리야 심정적으로 멀고 낯선 곳을 뜻하는 거니까 와... 혜순아 너 완전 지적이다 진짜 교양 있어 보여 어? 내가 지적이고 교양 있다고? 어 아니 뭐... 자주 듣는 말이라 식상하긴 한데 그럼 더 볼까? 틀린다 더 없나? 자 반제 다 한자네 다 한자 반 본거네 오메지스 니들 무슨 캠퍼스 드라마 찍니? 완전 달달해 보인다 그렇게 커할 성적 때문에 사귄다는 소문도 있더만 뭐 이렇게 보니까 찐꺼풀 맞는 거 같다? 그럼요 찐꺼풀이죠 이상 여기 이야 어찌나 헌신적인지 야 누가 보면 남친이 아니라 호위무사인 줄 알겠어 참 호위무사는 무슨... 야 우울하잖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너는 왜 안 먹어? 어? 나 많이 먹었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줄게 다리 아파? 별로 재미없어? 다른 거 할까? 더 먹고 싶은 거 있어? 남자가 너무 호위무사처럼 그러면 안 돼 어? 연애라는 건 말이야 어? 어느 정도 밀당도 좀 필요하고 제지나 듣고 있냐? 가자 부재신 아무튼 너네 솔직히 안 어울려 야야 나도 좀 가르쳐주라 어? 호그처럼 연애하는 거 뭐 집에다가 자존심도 꼬면 되냐? 아! 혜선 안 괜찮아? 뭐야? 빈대훈이 맞아안도 혜선이도 괜찮냐? 네 쏘리야 선배 가자 이렇게 간다고? 야 이쁘면 다녀!